하나님의 말씀은 열한기하 6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열한기하 6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한 자가 그들과 함께 한 자보다 많은 이라 하시고 하고 기도하여 이로되 여호하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하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시메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메 엘리사가 여호하께 기도하여 이로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메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확한 은약의 그 결과 정확한 은약을 붙잡았던 오바다라고 하는 한 중직자의 그 응답 지속되는 그 응답을 오늘은 도단성 운동을 통해서 잠시 저희가 확인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번 주 강단에서 정확한 그 은약의 결과를 증거로 잡고 집중해라 어떤 것이 정확한 은약의 결과입니까 나 개인에게도 하나님께서 정확한 은약을 붙잡고 기도했을 때에 주셨던 여러 가지 응답들이 있지만 오늘 또 성경에서 하나님의 정확한 은약을 붙잡고 기도했던 한 중직자의 그 응답으로 도단성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도단성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계보고말을 위한 지속적인 응답의 하나의 응답입니다 우리가 만남을 통해서 한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서 인생이 바뀌어지고 비전이 바뀌어지고 목표가 달라집니다 오바다라고 하는 한 중직자가 정확하게 그 은약을 붙잡고 핍박 시대에 완전히 국가의 왕이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때에 그 궁 안에서 일했던 신하였죠 그 신하였던 오바다가 정확하게 은약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세계보고말의 그 은약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했던 것들이 선지자 100명을 숨겨서 키웠고요 그 이후에 일어났던 칠천 제자 그리고 엘리야와 엘리사가 그 안에서 하나님의 그 모든 역사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어지는 증인들로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엘리야와 엘리사를 통해서 도단성 운동이 일어났죠 도단성 운동은 싸우지 않고 승리하는 비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확한 그 은약을 가진 자에게 지속적인 그 응답이 무엇이냐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그 결과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오늘날 오늘 우리가 어떤 것을 정확하게 붙잡고 기도해야 되느냐 어떤 망대를 세우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도단성 운동의 증인이었던 그 수많은 사람들 오늘도 성경을 통해서 확인을 했지 않았습니까 그들 속에 정확하게 우리가 붙잡아야 될 은약 오늘 그럼 우리는 어떤 도단성을 쌓고 있어야 되느냐 어떤 도단성의 결과들을 가지고 우린 또 해야 되느냐 굉장히 중요한 기도 제목이 될 수 있겠죠 일곱 가지 망대를 정확하게 내 속에 내 안에 세우는 것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나에게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고 보좌의 축복 아홉 가지가 나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것이 과거가 발판이 되고 오늘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고 맵는 틀을 세우는 정확한 은약이 되게 하시고 미래의 세계보고마에 하나님의 정확한 그 응답과 은약이 있게 하옵소서 이렇게 일곱 가지 보좌의 능력 보좌의 축복 아홉 가지를 기도하는 것이죠 나에게 임하고 삼시대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흑안 권세 공중 권세 잡은 자를 꺾는 우주의 능력이 내게 임하게 하옵소서 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위에서 위에서 내려지는 그 권능 다섯 가지 그 힘 영역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을 나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리 하나님이 주신 그 은약 CBDIP가 나에게 임하게 하셔서 세 가지 뜰이 나와 내 산업에 우리 교회에 임하도록 계속 기도하는 것입니다 응답이 있냐 없냐 열매가 있냐 없냐 그것보다는 오늘 당장 나에게 이 일곱 가지 망대가 든든히 뿌리 내려지게 되면 정확하게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붙이게 되죠 그래서 사람들을 붙여서 그 사람들이 본인들의 깊은 부분들을 얘기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얘기하는 것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답을 주면 됩니다 이것이 저희가 일곱 가지 여정입니다 그리고 곳곳에 빛을 비추는 것이 일곱 이정표죠 세계보고마의 모든 이정표 모든 것이 이정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있는 절대 망대가 되는데 결과적으로 교회 살리는 망대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해서 두세 명이 기도하면 교회입니다 그러면은 힘을 얻어서 무엇하면 됩니까? 랩렌트 운동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중직자의 산업과 그곳에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며 집중하는 그 모든 산업은 도단성이 되는 것이죠 싸우지 않고 승리하는 것 이것이 도단성 운동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모든 산업이 세 가지 뜰이 되는 것이고요 또 우리가 흥검하는 모든 것이 빛의 경제가 되는 것입니다 실천 제자를 살리고 빛의 경제 그래서 모든 경제의 배경이 되는 것이 빛의 경제를 가진 중직자입니다 중직자는 중직자로 목회자는 목회자로 교육자는 교육자의 사명을 회복해라 오늘도 우리에게 이번 주 강단에서 주신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하고 있으면 됩니까? 이것을 통해서 777 기도를 가지고 영적 힘을 얻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강단의 말씀 기도 제목 딱 붙잡고 그거 기도하면서 또다시 한 번 더 777 기도 제목 정리하고 또 우리 교회 기도 제목 주보에 있지 않습니까? 주보를 보고 우리 교회 기도 제목 가지고 지금 현재 가장 시급한 것이 우리 교회 안에 세 가지 뜰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세 가지 뜰이 있는 건물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하면서 영적 힘을 얻는 것이 우리의 우선이 되는 것이죠 예배 드릴 때 답을 얻는 것이 기준이죠 그래서 예배 때 답을 얻는 순간 각인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각인이 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각인이 되어지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각인되어진 것이 뿌리 내려지게 됩니다 이 부분이 우리의 미래가 되고 우리의 미래를 좌우하는 것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각인되고 뿌리가 내려지면 최질이 됩니다 그때의 우리의 운명이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모든 운명이 바뀌어졌을 때에 우리는 계속해서 지속되는 하나님의 응답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오늘도 작은 기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작은 기도 집중이 정확한 은약을 붙잡고 집중을 하게 될 때에 결국에는 지속되는 응답이 오는데 엠넌트가 일어나고 남은자 순례자 정복자를 세우는 그런 지속적인 응답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바다가 누렸던 엘리야 엘리사가 대놓고 정말 세계보고만 했던 후대운동 할 수밖에 없었던 아랍나라를 싸우지 않고 꺾었던 그 응답들이 지속해서 일어나게 되고요 또 바할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한 칠천 제사를 남기게 되어져서 결국에는 도단성 운동으로 전 세계의 보금운동이 지속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결과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도단성의 운동 그 증거를 가지고 저희가 기도해야겠습니다 오늘도 내가 있는 곳이 도단성 운동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도단성 운동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아니한 칠천 2, 3, 7의 5천 종족에게 칠천 제사를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에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고 중직자로서 하나님 앞에 이 일에 목회자와 교육자들이 날마다 성전에서 날마다 집에서 예수가 그리스라고 전달하는 전도운동 할 수 있도록 마음껏 전도운동 할 수 있도록 돕는 중직자 사명 회복하고 또 나의 산업이 거기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다시 한 번 더 정확한 언약을 붙잡는 기도의 제목 붙잡고 오늘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시고 응답받는 날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주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대는 삼단체와 모슬렘의 영양권 아래에 전 세계가 정신병과 또 여러 가지 문제로 후대들이 소리 소문 없이 아파하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때 저희들에게 일곱 가지 망대의 기도를 절대 망대를 하나님이 하나님의 망대 그리스의 망대 흔들리지 않는 그 망대를 세우도록 우리에게 기도의 제목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오늘도 정확한 그리스의 언약을 붙잡고 오직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내 안에 깊이 뿌리 내리고 깊이 망대가 세워져서 이 응답으로 일어나는 일곱 가지 여정 일곱 가지 이증표의 그 축복과 응답이 지속되는 그 응답의 결과들이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그것 붙잡고 증인되게 하여 주옵시고 성경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그 모든 응답과 결과를 가지고 오늘도 내 삶에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확인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지금까지 내 인생에 인도하셨고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승리 그리스의 승리의 깃발을 오늘도 현장에 꽂게 하옵소서 오늘도 살리시는 이가 하나님이시오니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하는 초대교의 응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